아 또 여기구만. 일찍 일찍 댕기지 그래. 뭐 통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왔어. 쪽제비. 이거 뭐야. 어 잠깐만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진짜. 왜 이렇게. 가짜 쓰리에 원한지 류승범 아니야 류승범. 야 이거 원시인 아니야. 이거 이거 어디 갔어. 야 너 요즘 너 요즘 격하게 간다. 중국이 형한테 혼날까봐 이런 거야. 어 혼날까봐. 어 분장에 격하게 가네 앉아 근데 왜 네가 협회장이야. 어 협회장이야. 어 그때 마지막 때 협회장이잖아요. 언제 아 저번에 이광수 씨랑 두 분이 탭에서 물고. 이광수가 누구지. 지금 감옥 갔어요. 아 감옥 갔어. 파이팅. 그새 머리가 좀 많이 자랐네. 네 머리 좀 많이 자랐습니다. 새로운 캐릭터로 탄생했습니다. 애꾼. 야 이거 뭐 약간 단기를 심혜호를 닮았네. 심혜호요. 심혜호요. 심혜호를 많이 닮았어. 류승범 류승범. 아. 왔다 반달 왔다. 오랜만이고 반달이. 빨리빨리 좀 다닙시다. 예? 어떤 놈이야 아카드 아카드 것을. 아니 어떤 놈이 지금 빨리빨리 다닙시다. 에이. 어떤 놈이 지금 빨리빨리 다닙시다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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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코야 에코. 에이. 에이. 에이angan aja는 랏커 아니에요. 가만히 가만히요. 형 이게 에코야 조승범하는 랏커지 랏커. 이거는 이제 전성기 지나가지고 그냥 이제는 엘피바에서, 엘피바에서 흘러들면서 미사리 락카페 사장님이지, 장임은 이유가 어떻게 입길러 하냐고 이거는 너무하지, 아니야? 어떻게 뭐, 뭐 좀 해봤어, 요즘? 이걸 뭐해? 이게 뭐야? 이거 해봤냐, 이거 이거 해봤냐고, 종이 좀 뒤집어 봤냐고 둘이 집안인 거지, 집안 어쨌든 잘해봅시다, 오늘 잘해봅시다, 오늘 저 미사리에서 사장님 같은데 아니, 형사님이... 아니, 맨날, 맨날 당신은 그렇게 아니, 그게 아니고 무서워서 오늘 하겠어요? 예?